네 어디서 실제 상황에서 어떤 상황 여지가 없는 실수의 여지가 없는 실제 상황에서 우린 배워왔는데 피하는 걸 배웠죠 무사교통의 모호함을 피하는 걸 배웠죠 그러나 만약 어떤 일이 말아야 지는데 다소 모호하고 애매하게 말아야 진다면 그러면 너는 더 많은 여지가 있을 텐데 너도 여지?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될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답은 2번이라고 했고요 네 근식으로 하겠습니다. 근식으로 하는 가정법? 가정법이 아니죠 이때는 그냥 미래죠 미래를 지켜야지 조건에 구사적이기 때문에 가정법 아닙니다 하면 아이들이 독려 되어지면 뭐하도록 그들의 상상력을 개발하도록 독려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현실 세계는 사라지겠죠 인이빗은 할까만 한데 인이빗은 이거 아까 테스트 해봤지만 금지하다고요 인이빗은 뭐야? 몸모에 살다지 사라지겠죠 뭐에 사라질 거야? 로봇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상상력 개발하기에 독려해야 된다 답은 몇 번? 3번 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볼까요? 매우 어렵죠 이 포트군이죠 사람들이 뭐하는 게 어려워 서로 서로를 이해하는 게 어렵죠 뭐 한다면 그들이 공유하지 않으면 같은 경험을 이것도 가정법 아니죠 가정법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 조동사의 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답은 몇 번이죠? 2번 아 실제적인 문제들만 뽑아온 거라서 이런 식의 대신 문장이죠 답이 연결되는 네 이거는 가정법 과거죠 그치? 가정법 과거 if, wanna, for는 바꾸면 뭐죠? without이죠? 아니면 but, for로 바꿀 수 있지? 아니면 if 생각하고 뭐로 바꿀 수 있어? want, not, for로 바꿀 수 있죠? 네 가지지 그치? 뭐뭐지 없다면 이죠? 아 해석해 볼까요? 책이 없다면 각각의 세대가 고려해야만 할 텐데 진실 과거의 진실을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요? for itself 스스로 혼자서 고려해야 될 텐데 책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진실을 새로 할 필요 없이 계속 새로운 걸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치? 네 그럼 답은 몇 번이죠? 1번 아 사실 가정법에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빈칸의 가정법은 거꾸로 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좀 그 정도 문제는 아니네 네 해봅시다 말아야 된다 데디야가 네 뭐가 말아야 되냐면 밑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아야 되죠 뭐하는데? 돕는대 우리가 뭐하는 걸 돕는대 선택하고 준비하고 심지어 우리 음식을 먹는 걸 돕는대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flavor, 맛 근데 너무 흔하지 이거 트레이션, 전통, 이미테이션, 모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모르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가정해보자 이것부터 주네 너의 조상들이 우연히도 뭐한 거야? 로우가 뭐죠? 주의할 뜻도 있지만 노조 따라서 있거든 노조가 안 거야? 멀리 떨어진 섬으로 뭐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네 가정법 뭐죠? 가정법? 과거 알려줘 과거 사실은 안돼 만약 누군가가 그룹의 한 누군가가 이미 존재했다면 아까 사람들이 다른 그룹이 존재했다면 그 섬에 존재했다면 너의 조상들은 이 사람들을 받겠죠? 뭐하기 위해서? 단서를 얻기 위해서 뭐에 대한 사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 먹을 수 있는지 단서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받겠죠? 그럼 뭐가 중에?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답은? 5번은 없고? 아아 5번, 5번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보는 거죠 느낌을 주고 놓지 말고 그 표현을 찾아 따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다음에는 계속 돌아가겠습니다 9번 드라마입니다 아 이것도 해볼까요? 주장이 논리적 결함으로 가는 적절한 것은 네 해봅시다 굴라이 13일날 1997년 빛이 나갔죠 조명이 나갔지 뉴욕에서 그리고 거의 모모하자마자 아 이거 사갈 학교 시험 문제였다 경찰대 시험 문제였다 경찰대 그것이 일어나자마자 싸움과 약탈이 시작된 거죠 정전이 일어나니까 도시 연체가 막 약탈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도시는 가족법일 수도 있죠 이 도시는 절대 장면을 보지 않았었을 텐데 그런 혼돈의 혼란의 장면을 보지 않았었을 텐데 라는 얘기죠 그럼 if가 생각된 거죠 그래서 원래 도취된 거죠 그지? 원래 if the police had done 이렇게 된거지 뭐 했더라면 경찰이 그들의 일을 했었더라면 이런 혼돈을 소동을 보지 않았었을 텐데 경찰이 제격을 하지 않아서 봤다는 얘기죠 하세요? 네 네 여기도 중요한데 강조죠 바로 다름아닌 경찰의 뭐가 인컴피턴스 무능력이 야기했던 거죠 뭘 야기했어? 전염병을 야기했던 거죠 어떤 전염병 절도 폭력 방화의 전염병을 야기했던 거죠 하세요? 또 가정법 또 썼네 도 생결된거 보이네 입생량 만약 경찰에 뭐 했더라면 더 많이 통제에 있었더라면 비유 부정어져 가정법이지 사람들이 감히 서울을 톱질하더라고 했어 사물쇠를 톱질해서 그리고 가게에 침입하지 않았었을 텐데 뭐하기 위해 숨치기 위해 모르는 거라고 그런데 어떤 모든 것 네 못으로 고정되지 않은 고정되지 않은 모든 것을 숨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경찰이 통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네 경찰에 의심이라고 했고 네 그렇다면 논리적 결합은 뭘까요 1번 연관성 없는 증거 2번 잘못된 대안 3번 부지의한 비교 4번 그 신한추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신한추론을 얘기하거든 맞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공격 이렇게 하는거죠 다음 몇 번 할까요 경찰의 시험 문제야 이 그런 분이 경전이 일어났는데 방아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근데 경찰 탓이라는 얘기잖아 그제 1번 어 1번이지 뭐 관련이 없는 거여가지고 했다는 얘기잖아 그니까 경찰이 자기 자리 아니라는 시험 문제 경찰이 된거죠 희한하지 아무튼 근데 이 장식이 괜찮은 문제 재밌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경찰 대회 시험 문제는 여름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만약에 경찰이니까 사활학교를 가고싶으면 1년 남은 겁니다 그 사활학교를 보셔야 될 거에요 가서 시험 보면 느낌이 확 다를 거거든 네 다음에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구체적인 조합 음식의 조합 어디서 해 요리법에서 해 그리고 방식 어떤 방식 그것들이 준비되는 방식 이 이게 동사죠 그것이 구성하는데 뭘 구성해 깊은 저장고를 구성하죠 근데 뭐의 저장고야 축적되어진 지혜의 저장고를 구성하죠 뭐에 대한 지혜 식단과 건강과 장소에 대한 주제에 음식에 뭐가 담겨있다 지혜가 담겨있다 그 지역에 뭐 이런 얘기죠 뭐지 답이 끝났는데 다 몇 번 어 나왔네 볼까 볼까 어 이거 이게 맞지 네 좀 더 가볼까 확인하라고 예를 들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옥수수는 전통적으로 먹어지죠 뭐 함께 먹어죠 콩과 함께 먹어지죠 각각의 식물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해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부족하죠 근데 그것이 우연히도 풍부한거죠 또 다른 쪽에서 한쪽에 이게 없으면 또 다른 쪽에 있는거지 콩과 옥수수에서 그래서 콩과 옥수수가 형성하는데 뭘 형성해줘 균연잡힌 식단을 형성해주죠 모의 부재에서 고기의 부재에서 고기 먹먹을 때 이거 먹는거죠 유사하게 딴 얘기하네요 유사하게 라틴아메리카에 옥수수는 전통적으로 갈아지고 적셔지죠 모와 함께 석회당과 함께 적셔지는거죠 근데 그것이 아무데나 전체꾸면 좋지 그것이 만드는데 뭐하게 만들어 이게 비타민 B를 이온가능하게 만드는거죠 어디에 있는 옥수수에 있는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 B의 부족이 가늠법이죠 그렇지 않으면 야기할 것이죠 뭘 야기할거야 결핍 증후군을 야기할거죠 근데 부족하지 않아서 야기하지 않는거지 매우 자주 사회가 채택할 때 새로운 음식을 채택할 때 뭐 없이 음식 문화 없이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음식 문화 없이 채택할 때 뭐처럼 일어났던 것처럼 뭐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옥수수가 처음에 유럽으로 왔을 때 일어난 것처럼 그럴 때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거야 아프게 되는거지 음식에는 문화까지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컨텍스트 안에 어떤 환경 음식이 먹어지는 환경은 거의 중요한데 그만큼이나 중요하다 음식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은 음식이 먹어지는 환경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네 5번 그렇죠 아 워드까지 워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워드까지 들어갑시다 그냥 네 나눠보면 디센트가 뭐죠 디센트 디센트가 뭐죠 디센트가 뭐니 다시 만약 농부들이 개발상구인 농부들이 주어진다면 디센트한 가격이 주어진다면 그대의 제품에 대해서 어떤 가격이죠 우스꽝스러운 알맞은 적절한 그리고 연관성 없는 당연히 적절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메귤레가 뭐니 모호하게 모호하게 뭐죠 3번 앰비규어슬리 정확하게 빠르게죠 컨스티트트는 뭐죠 컨스티트 구성하다지 구성하다 뭐니 1번 내몰리시하면 파괴하다고 서비스하면 대체하다죠 그죠 그죠 인볼블브는 포함하다고 이볼블브는 진화하다지 네 계속하면 오존가스 대개에 있는 오존가스가 걸러내지 않았다면 네 자외선을 태양의 자외광선을 걸러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이 뭐하지 않았을텐데 지구에서 뭐하지 않았을텐데 소우는 뭐죠 소우 시푸리다 소우는 톱지라다 sew 바느지라다지 여기 뭐가 필요했어 톱지라다가 필요했죠 하지 이네빗이 뭐라고 했죠 아까 이네빗 금지라다 이네빗은 살다 거주하다지 뭐라야돼 이네빗 캡콘이 능력이고 이 컴퓨터스는 뭐죠 무능력이죠 경찰에 아까 뭐였어 무능력이었죠 네 단어 표시를 하고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if 가 포함된 가정법은 뭐가 핵심이다 조동사의 과거가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고 조동사 과거 없으면 가정법이 형성될 수가 없다 if 가 생략된 가정법은 뭐 된다 도치되어 있다 if 가 없어도 가정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거의 근거는 would shoot could not if 대신한 여러 표현이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as if 마치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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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out